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응시 리응 그냥 할 말 없으면 이응시 리응 좀 저 마니아긴 해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상대가 말했는데 좀 약간 대답하기 뭔가 애매한 대답, 애매한 약간 그거다. 그럼 이응시 리응. 극혐, 극혐이라네. 극혐이라네. 약간혐. 아, 아이C. 떨렀네. 끌어잣키든가. 오우, 와우. 모이빙 살벌하네. 제끼네 좀. 짜증나네, 러피. 자꾸 건드려. 끌면 진짜, 진짜. 와 형, 죄송해요. 2레벨이시네요. 와 형. 이름은 찍어드릴게요 일단. 너무 알죠 이게. 제발. 아 형. 제발. 싸게 해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아 나 제발. 나 진짜 제발. 제발 진짜로. 왜 안티스냐고. 이씨. 아 오픈해 그냥. 나 안해. 안할거야 이거. 아 안해 그냥. 안할래. 개 빡친다 그냥. 빨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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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개 빡치니까 오라고. 아 몰라. 개 빡쳐. 그냥. 그냥. 부들부들. 모드야 지금. 제발 죽여놔. 죽여놔 그냥. 땄잖아. 형. 말로해. 말로. 잠깐 말로해. 말로할까 우리? 오케이. 우리 말로하자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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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무빙 다다라 합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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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하다 이거. 아 나. 힐 생각은 못했지. 왜. 너무 깝쳤다. 진짜. 씨. 개 짱나네. 아. 캡틱 2킬이야. 오열이야 그냥. 아 나 진짜. 아니. 노바형이랑 게임하고 싶다 이거. 갑자기 이 게임. 이 게임에. 마음을 잃었어. 이 게임. 떠나본 듯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 프리스펜 쓰고 죽었는데. 오열이다 이거. 대포 먹고. 형! 대포를 왜 안. 아 오케오케. 주화구나. 미안 미안. 정신 어리벨 까는 사람. 아. 저 팀이 상혁이 형이구나. 잠깐만. 근데 BF가 나오네. 아 나. 미치겠다. 이거는 진짜. 아 나 이거 상혁이 형 있는 거 봤어야 했는데. 저 팀에 진짜. 아 왜. 왜. 또 어리벨 까지. 나 싸대기 존나 맞아야겠다. 나. 아 나. 깜짝 나네. 개모인거야? 와 간다 이거. 진짜 간다. 와 간다 보이버. 고개. 오와우. 오와아오오! 오오오!!!! 우와 우우우. 제발 선 덮네 어? 블랭탄? 어? 어? 선 덮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이런거 좋아해 괜찮아 괜찮아 형 가자 이거 블랭탄 가자 형이 클라스 보여줘 이거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것도 스캠한거 좋지 스캠 좋다 이거 나는 스캠 좋아해 한번 끌어주든가 캣트를 진짜 죽여놓게 이거 끼면 내가 제대로 공해줄게 아 욕 욕 이러고 있네 뭐야 애교야? 죽을라구 블랭이 형 끌어줘 죽여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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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루다가 이그나잇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프잖아 아 형 갔네 아 형 내가 대신 욕을 지쳐줄게 형 일로 도망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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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아 도망가지 오 킬이네 오열이야 그냥 아 떠내네 그냥 노바형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끝내 노바형 무난하게 끝났구만게 무난하게 끝내야지 또 시시한거 싫어 아니 좀 약간 어 지질 이런거 시시하냐 또 이익 어 흠 난 허허 아니야 아니야 인성아 아 너무 화가 났나 진짜 럭스 이플래시 한 다음에 못다하면 오해되긴 했어 아 나 힐을 여기서 캡틀 쏠키 못다하면 오픈입니다 오픈까진 모르겠고 아 이미 왔어? 벌써 왔네 빠르네 빠르네 왜이렇게 빠를까 이거 한번 따자 형들 따자 형들 이거 한번 따줘 따주셨지 오 야 탑 뭐야 탑이 탑이 형이 좀 달달하게 하긴 한데 하긴 한데 이건 또 뭐래 죄송합니다 무빙 아 나 럭스 형 시선도 넘치 말렸지 내가 바텀 이거 진짜 개꿀맛이야 그냥 밥도둑이야 그냥 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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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말했다 이거 플레이 가자 가자 어 오예 밥도둑 아니 내가 먹어야지 밥도둑은 얼마나 밥도둑인데 내가 밥먹어 응 어이구야 잠깐만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기에 빕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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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야야 그거 아니다 너 왜 나보다 이속 빠르냐 똥신이 있네 이런 쉣 오우 와우 오와우 오와우 오우 갇혔네 텔레포트로 탈거면 빨리 타든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타고 날 죽이고 그래 빨리 탔으면 나 살았어 안 살았어 그거 말해 나 살았어 안 살았어 오우 오케이 오케이 형 빨리 선 넘지마 선 넘지마 선 넘지마 선 넘지마 아 형 그걸 그거를 맞으시면 무찌합니까 아아아아 그레이브즈 캐릭 강이다 이거 3000원 있네 와 근데 자야 오우 와우 그레이브즈가 킬 먹었으니까 그레이브즈 킬 해야지 이거 건들지 말했다 진짜 진짜로 내가 지금 참고있어 지금 내가 지금 참고있는거 진짜 참고있다 이거 내가 볼 때 아까 오우 내가 볼 때 아까 약간 우리 석분용이 아까 내가 캐트레틀 좀 약간 속났나봐 블랙 받는거 보니까 블랙 좀 다 다르게 끌긴하는데 내가 블랙을 어 어 어 어휴 어휴 잘가요 어휴 아아 야야야야야 왜그래 말로하자 우리 어 나 이렇게 살벌하게 제끼네 아이씨 무슨 헛스 치즈 먹겠어 형이씨 나는 그냥 버스할게 형들 죽여놔 나 이킬 맞췄거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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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팀 잘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선 넘은거 같기도 합니다 선 넘은거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프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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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드릴게요 아프네 저 붓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제발 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우 와 도저히 바우스 어떠는데 뭔일이야 뭔일이야 이거 오케이 일단 죽어 죽어 내킬 아니 캣트킬 아니야 일단 혹시 앨리스가 여기 아 나 씨 아 씨 CS 좀 못먹네 아 CS 먹고싶다 도란방패 팔아 그냥 내 나에게 중요한 옷이 체력보다 디디따 와 근데 우리 그레이브정 야무지게 크린했다 이거 으흥 캐리각인데 그레이브정 캐리 좀요 타영이 형 선 넘네 다 보러 가야디 와 캣트의 템 양우시네요 양우시네 양우시네 캣트의 템 보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다 보러 가야디 템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야 되지 일단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나랑 한 2천원 차이 나는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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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할 줄 아시네 역시 역시 아까 또 당해보셨나봐 이거 뱉핑중 앤 disci 응 눈 develops 잠 Ridge 타이 92 아 Hunt 앤 에 barley 않니 ¡Кum! 정말 질이시네요 정말 야무지시네요 근데 그래비진 왜 죽었나요? 그게 궁금하네 무데카리저 죽였으면 합법이긴 한데 오오게 하하 오호 두번 안나간다 이건가 오호 느낌은... 아아 제발 치겠어 손없네 이거 불랭이 형 가서 혼내줘 블랙 몬 블랙 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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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형형 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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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ужас 으 hex 아 뭐야 캣트 저기있네? 그럼 나는 CS 파밍해야지 또 타월이 밀었다? 밀었다 어? 어이구야 그거 약간 빡세다 형 그거 약간 빡세다 형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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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도망가 무섭네 으흥 나 믿을게 잭스형 밖에 없다 잭스형만 믿을게 잭스형만 믿을게 이야 잭스형 너무 멋지다 형한테 진짜 캐리 받을 것만 같아 잠깐만 셀틴 러쉬 야무지었네 진짜로 잠깐만 아이구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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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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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원딜이래 사람 놀래키는 그게 있네 오우 와우 예 오케이 냄새 맡아갔어 와우 제발 불러주요 내 이름 왜 개좀 졸아 엇 뭐야 이거 봐줘야되는 거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 아닌거같아 그거 아닌거같은데 냄새는 좀 잘 맞는거같긴 한데 그건 아닌거같아 아니 나 아까 블레어한테도 끼 뺏기고 그냥 아무한테도 그냥 동네 북이야 그냥 그래이브지? 싫어 그래이브지 형이 먹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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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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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는 먹게해주세요 CS 먹고싶엄 캣틀 위쪽으로 갔으면 믿는다 제발 제발 이거 나 죽이려고 온다 이거 바텀 먹으러 가겠다 근데 핑크 있네 박혀있던걸까? 상혜이 형이 박은걸까? 그게 궁금하 상혜이 형 뭐야 왜그래 나 거기 없어 대포는 챙겨야지 워워워워 상혜 자 제이스 나한테 이거 퓨이 쏘는다 오 나한테 안 떤다고 이상하게 형이 이상하게 형이 나한테 안 떤다고? 날 안 때리다니 마늘 섭한데 이거? 날 때렸어야지 날 때려줘 어우 얘야 이맛이야 아냐아냐아냐 왜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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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 캡틀궁은 아니었어 너무 썬넘었어 캡틀궁 진짜 너무 아픈데? 제이스 포켓보다 아퍼 이 형 선 넘네 진짜 와 이 형 선 넘네 진짜 좀 박아 이거 아이고야 티를 또 못먹었네 티를 또 못먹었네 티를 역하다 이거 티를 못먹었지 이거 진짜 이건 내꺼다 이거 진짜 이건 내꺼 아닌거 같긴하다 이거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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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강 나온다 이거 야야야야야 좀만 살려 좀만 살려 제발 제발 내꺼야 와아아아 진짜 야무지네 프레쉬 그랩 프레쉬 그랩 받든가고 와우 잘가요 잘가요 내꺼야 뭔가요 방금 뭔가요 방금 뭔가요 뭐야 프레쉬 그랩 미스 하나의 풍경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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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그냥 캐리중이시니까 건드려도 됩니다 더드시지 왜 어딜갔어 어이구 오 약간 무섭네 건드리지 마라니까 그냥 하면 제끼는가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우와 뭐야 오우와 우워 으야 해보라고요 그냥 제끼는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아허허허 오우 야 미안하다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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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스린넘치기하네 스린넘치기하네 그거 야 잭스가 캐리해주고 잭스 퇴차아 이거 아 핑크 오우 예 오우 와야야야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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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허니 그렇게 죽으면 안되잖아 아니 9킬 먹고 그렇게 죽으면 돼 안돼 그럼 게임 줘야지 그냥 와우 카운타 오우 와우 길이 길이 ㅈㄴ패 그냥 아까 나한테 농락한 사람이야 나 농락했어 저 형이 ㅈㄴ패 그냥 미드 미드 2차로 가다가 아니면 뭐 바론으로 가다가 바론으로 가다가 바론으로 가다가 바론으로 가다가 나도 좋아해 바론으로 가다가 나도 좋아해 바로 빨리 와봐 이거 아 아 나 딜지 끊은거 세상에 게임 흠 이거 뭐 캡틀 Q에다가 뭐 수지당하고 그런거 아니잖아 이거 나쁘다 그런거 느낌 아니지 어이구 아이고 미치겠네 덮밟았네 형 다 씹어주고요 질렸죠 암흥약이 만들고 죽여버리게 하기 나쁘지 않지 아 바론은 조금 그랬나봐 형들 바론 조금 그랬나봐 바론 역으로 적십이 먹는거 아니지 약간 살물하다 이거 뚜가리 내꺼인거 알잖아 오케이 아니 아니 그레이브지 왜 국킬 먹고 아무 하는게 없어 형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하는거 알지 우리 국킬 먹었으면 선을 지키자 국킬을 쉽게 먹었네 아 심장 아파 심장인가 심장이 아닌데 간인가 나 이거 좀 치고 싶어 형들 한 대만 찾았어 나 무대 무대 뽑고 싶은데 이거 또 또 나온다 이거 또 나온다 이거 기가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나 나 무대 뽑고 싶은데 형들 아 형 때리지마 왜그래 제발 무대좀 뽑을게요 형 무대좀요 제발 그냥 제스사이드나 해 한타하지 말고 그냥 사이드 그냥 개바르구만 이거 제스사이드나 해 그냥 제스사이드만 시켜 왜 한타하는거야 한타도 한타도 브럭저르 이구만 제스 형 사이드하면 그냥 뿔을 패지 않아 이거 어떻게 가야죠 왜 자꾸 한타 하려하는거야 이거 왜그래 내가 제스에서 우직하게 밀어서 봤더만 그냥 절대 안올라갔어 이거 절대 안올라갔어 이거 어 스테라 많아서 밀어 그거 그냥 우직하게 밀란 말이야 아니 저 형 또 시작이야? 그렘 제끼는거야 이거 그렘 제끼는거야 우와 호응하는 사람이 없고 호응하는 사람이 있네 없네 아이구 형 죽었어요 레드가부터 있기 때문에 가야라 평타 아이씨 안죽어? 자자잔 우와 그렉 각이다 이거 우와 이하 이하 이거 뭐야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안 무서운데 보석 나 돌아왔는데? 나 숙박 되는데 이거 아 나 앞에서 깝쳐줄꺼 아니 아 모테카에서 상황 좀 보게 해줘 이거 진짜 그레이브자가 갯두들 막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해머포를 한번 찍혀보는거야 까비 자꾸 내 신규 건드리네 저 형 짜증나게 럭스 한번 진짜 죽일때가 와야되는데 이거 진짜 모테카에서 궁 수분으로 풀리죠 가야겠다 아 나 모테카에서가 맞짱을 지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 몰라 저거 알면 좀 좋을텐데 근데 내가 그때 블랭 그레비 달달해 진짜로 블랭 그레비 달달하잖아 이러면 시끄러 제껴 그냥 내가 한번 미인게 한번 상사바링할게 쓱 너만인지 알지 미인게 너만인지 알잖아 미인게 쓱 하는거 너만인지 알지 까비 와든가 같은 CS 건드리지마 CS 건드리지마 말하구 오 야 숙박 야무졌다 이거 제발 형 통타 통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레드 있거든요 그레비 야무졌나요 까비우 저 여기서 존버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제 존버 라인에 닥치고 밀게 어허 이 형들 생각네 또 허허 리산 뒤태 야무시잖아 이거 각이 각이 보이잖아 이거 안보여 각이? 이 각이 안보여 각이 보이잖아 이거 그냥 보이잖아 이거 아잇 이거랑가 어우 까비 오 아 으어어 쏘 끌어스러워 이야 난이 났네 이거 아이고 케이 쿨링 자가용 하하 플래시 뭐야 와우 이거 진짜 앨리스가 바로 스틸을 하는거 아니면 이겼다 진짜로 진짜로 앨리스 바로 스틸을 하는거 이따 말이 안돼 앨리스 바로 스틸을 하잖아 시작 제가 바로 자러 간다 에이헤이 엘리스 엘리스 너는 내가 마크해지게 해줄지 어이구 진짜 불쌍하구나 너만큼 불쌍해 본적이었어 내가 또 진짜 불쌍하구나 일종 하시네 내가 진짜 진짜 여기 와드일까 여기 와드일까 여기 일단 제이스가 퀴리 쏘러올것이여 이거 진짜 사회경 암살각 보인다 이거 사회경 와봐 많아? 우와 아 바텀같네 아 사회경이 블루 안먹는다구 하 사회경이 블루 안먹는다라 사회경이 블루 무조건 먹는데 사형이 형은 아직 잘못 알았나? 그 남자, 저 남자 알기 힘들다 원래 플래시 블랙 잭 끼는 거야 이거? 앨리스 약간 선 넘는 것 같은데? 아니 선 제대로 넘는데? 형 거기 핑크인데 근데 그레이브즈가 왜 미니메이션에서 없어졌나 했더니 아 저 모테카이저한테 뚜둘 맞고 있었구나 야 나한테 타라 이거 뭐야 너? 이쪽으로 오네? 플래시 왜 없으니? 허허 개꿀 아 죄송 쌀이 쌀이 쟤 궁쿨은 짧지만 지뢰다 온대 지가 예신네 가자 형 가자 까비 약간 떨렸겠는데 저 형 허허 럭스 앞에서 까불다가 블링한테 혼난다? 우리 민이 형한테 혼난다고? 오마에 당신 민이 형한테 혼난다고? 노마 형 기다렸으면 지릴 뻔했네 좀만 기다려 노마 형 내가 빨리 끝내줄게 내가 초반에 약간 개뚜두막긴 했는데 이거 게임 이겼어 형 가든가 이거 와우 지금 있잖아 지금 지금 있잖아 대박이야 정상 저거 잡지 마피아 마피아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탑 타 탑 탑 탑 끌어버든가 이거 이거 뭔일이래? 오와 강력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제이트의 플래시 있을까요? 있네요 아하 오 예 노플래시인데 오케이 당연히 미안해 비리지럼 죽을뻘했다 사형이 형 내가 미안해 아 불씨 잘하네